. 그렇다고. 예 어떻게. 만족스러워요? 한이 없어요. 이제 죽어냈어요. 다시한번 더 감사드리고 이 앨범에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고생을 하신. 부 마이기의 한마디를. 고생할다고 얘기를 했어요. 여러분, 참여해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니 오늘 위원장 선배님 어떻게, 어떻게 도와주시겠는 거예요? 제가 참여하고 싶었어요, 이번에 앨범에. 그리고 이제 연습하는 거, 또 작업하는 데를 갔었는데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에서 이런 기타는 내가 쳐야 된다. 어떻게 봤어요, 저것이? 분명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. 솔직히 자비로 팔짐을 낸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. 그런데 유연성 씨 이렇게 나와주시고 또 백댄서분들 이러니까 대박 나겠는데요. 대박 조지예요. 예은이 형, 예은이 씨가 보기엔 어때요? 슈퍼주니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? 그런 표현 하지 마세요. 슈퍼주니어와 대등할 수 있을 것 같아요? 부모 오빠가 계속 지금 7.8기 도전하시는 거잖아요. 끝까지 계속 꿈을 놓지 않고 가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. 진짜 아무래도 계속해서 8.9기, 9.61기, 10.11기. 저 생각에는 의상도 진영 형이랑 되게 뭔가 이상하네요. 사실 7부 바지가 조금. 의상도 약간 비슷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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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트먼치에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뭐 검사 순위에 놀기에는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. 오늘 12시에, 12시에 음원이 공개됩니다. 방송 나가자마자 곧바로. 강심장 나오고 바로 12시에 음원 공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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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하루 바로 받았어요. 우리 너무 좋았는데 지금 이 무대에 방송 안 된다. 아니 저 지금 정말로 미안해요. 동시 봤을 때 사실 원래 가수로 대비하셨잖아요. 무대에서 그 행복함이 느껴졌어요. 정말 잘 될 것 같습니다. 박수 한번 보내드리세요. 유해한 사회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퍽격적으로. 최강의 전 햇um. 하나도 궁금한 스타일 생활. 질문 있어요. 내가 개인기를 가르쳐줄까? 지금 뭐 답이 나오죠. 요즘은 또 자기만을 또 이렇게 또 어필할 수 있는 게 또 이 개인기가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인기를 갖다가 하나씩 가져갈 수 있는 개인기 레슨 시간을 가져갈 수 있는. 이렇게 준비했었는데요 언 이라고만 하면 됩니다 언니 할 때 언 언을 길게 빼보세요 시작. 그 상태에서 그냥 밋밋하게 쭉 가면은 좀 재미가 없죠 거기서 강세를 주는 겁니다 내렸다가 올렸다가. 어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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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진동이 느껴져요. 표정. 아니 이게 얼굴을 그렇게 해야 돼요. 아니 이게 얼굴을 그렇게 해야 돼요. 얼굴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. 아 어려울 거에요.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진동 박자가 굉장히 얍삽합니다. 아 이런 식으로. 야비. 언 언 언. 아 아. 아. 좀 간단하게. 맞아요 맞아요. 우리 저 누구 한 번 해볼까요. 우리 조언 씨 한번 해볼까요. 시작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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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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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. 아 좀 찡그리니까 더 손을 잘라가지고. 신동훈 씨. 잘한다. 이동훈 씨 해봐요. 근데 이동훈 씨 진짜 나쁜 사람인데 이 표정을 찡그리면서도 한 10%의 그 멋있는 표정을 놓지 않아. 자동차 소린데요. 이것도 생각보다 쉽거든요. 핸드 마이크로 핸드 마이크로.